걷기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란 말 들어보셨죠? 시니어분들에게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저에게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되어서 무릎이 더 아파졌어요 라고 하시며 걷기 운동을 계속 해도 되는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안 아프게 걷기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이왕 시작한 걷기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시니어분들이 많기 때문에 걷기 운동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건강하고 통증 없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오래 걷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무릎 통증을 참으면서 무리하게 하루에 1시간씩 걷거나 몇 천보를 몇 만보를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빠른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통증이 느끼기 전에 걸음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1시간씩 걸으셨다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나눠서 걷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축구 경기를 한 번에 90분을 다 뛰는 것보다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나눠서 하는 게 더 수월하잖아요. 걷기 운동도 비슷한 원리예요. 짧게 여러 번 하면 무릎이 덜 아프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이 가장 기초 운동으로 걷기 운동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허벅지와 엉덩이에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걸을 때마다 충격과 체중이 무릎에 전해지면서 점점 무릎에 부담이 가는 것인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무릎에 가는 압력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럼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피는 운동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흔히 실수하는 것이 양쪽 다리를 같이 올리시는데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 좋지 않고요. 또한 너무 빨리 다리를 피십니다. 천천히 다리를 피면서 허벅지에 모든 집중을 하면서 뇌와 허벅지를 연결시킵니다. 3초간 유지하고 난 후 천천히 내리시면 되고요. 10번씩 반복하시고 총 3세트 하시면 됩니다. 기초 운동이지만 제 실제 환자분들 중에 못 걸으시는 분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운동이었으니 신중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고무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요. 앉아서 다리를 폈다 접는 동작에 고무밴드를 활용해 보세요. 저항이 생기면서 엉덩이 근육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혹시나 혼자서 하는 운동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물리치료사와 실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서 하는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영 벨트를 허리에 착용하면 물에 뜨게 되는데요. 신기하게 얼굴만 뜰 정도로 물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 물 속에서 걷는 동작은 자연스럽게 저항이 생기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무밴드를 이용한 운동과 같은 셈이죠. 게다가 물 속에서 운동하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붉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 근육들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아요. 물 속에서 걷는 운동은 체중관리와 혈당 조절에도 좋기 때문에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제때 진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중년기와 노년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비싼 건강식품보다는 두 다리가 건강한 것이 핵심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기억해 두시고 무릎 통증이 걱정될 때 활용해 보세요. 다양한 운동 방법으로 건강도 지키시고 재미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